2017년 4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세 가지 화 중에 세 번째 셋째화입니다. 게시록 11장 14절에 둘째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게시록 15장 1절에 또 하늘의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붙는 온 바벨론 세상에 붙는 대접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친다고 했습니다. 이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냐 게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셋째화 재앙은 이마에 손에 666표를 받은 온 세상에 오는 화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주재림씨의 세상은 이렇게 세 가지화로 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화는 게시록 9장에 황충같이 악한 인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한 종들을 죽고 싶을 만큼 5개월간 괴롭게 하는 화요 둘째화는 황충들로 인한 인심 악화의 혼란으로 중동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 전쟁으로 승리한 북방 짐승 정권이 지배하는 바벨 세상에 떨어진 음료교회가 후 3년 반 동안 이방에 짓밟히는 화입니다. 거짓 선지가 짐승 정치 지도자의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하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환란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체계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이때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게시록 13장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심판을 받아 세세에 멸망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심판의 다림질의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 3년 반의 바벨론 세상이 지나고 하늘에서는 666표를 받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을 준비를 합니다. 이 대접이 하나씩 땅에 부어질 때마다 세상은 이제껏 짐승이 행한 죄와 성도들과 순교자들을 죽이고 흘린 피값의 두 배로 갚아주는 재앙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값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값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고 게시록 18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서 하나님은 더 참을 수 없이 그 죄의 값에 값절이나 재앙을 주는 것이 마지막 화인 것입니다. 마지막 바벨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죄악의 도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가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극도로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은 진노의 대접을 부어서 온 세상을 심판하지만 그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라고 게시록 16장 5절에서 6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대접을 일곱 번 바벨론 세상에다가 다 부으면 온 세상은 끝나는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대접지앙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첨대신 신이신고로 예언대로 15장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바닷가에 서서 구원을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16장과 같은 대접지앙을 부어서 온 세상을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대접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데가 나는 재앙이 내렸습니다. 이것은 참된 종두를 괴롭히던 무리들이므로 그만큼 괴로움을 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 헌데가 나는 재앙은 스가리아 14장 12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침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오. 이렇게 첫째 대접을 부으니깐 헌데가 나가지고 살이 썩고 눈이 썩고 혀가 썩어 들어가는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이 첫째 재앙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닷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도 다 없애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바니아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오는 심판인데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들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바다의 고기도 다 진멸하는 것이 두 번째 대접 지향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부으니까 모든 강과 샘물이 다 피가 되는 것인데 이는 참된 성도들과 선지들의 피가 적신 땅에 피값을 갚는 재앙이므로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물을 거두어 놓고 피를 마시게 하는 재앙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폐로 뜨겁게 하여 사람을 태우니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며 악을 바랍니다. 다섯째 대접을 부으니까 흑암 재앙이 왔습니다. 캄캄한 흑암이 그들에게 오면서 아파서 자기의 혀를 깨물며 하나님을 회방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은 괴롭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애를 쓰는 재앙입니다. 여섯째 대접을 부으니까 큰강 유브라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며 모든 멸망받을 악한 자들을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주어서 한곳으로 모이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때 만왕의 왕이 도족같이 지상강림하십니다. 전삼년반 끝나고 공중재림 하셔가지고 14만4천의 종들을 다 휴고시킨 일이 있었고 후삼년반 끝날 때 지상강림 하셔가지고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도족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때 그 왕들은 아마겟돈이란 곳으로 모은다는 것은 아마겟돈의 뜻은 선과 악이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섯째 대접이 불 때 짐승과 거짓선지와 붉은 군대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고 예수님은 지상강림하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대접을 부을 때 무서운 지진이 나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는 동시에 모든 지구의 인간들은 전멸을 당하는 시기가 오는 것은 게시록 18장처럼 세상이 일시에 1시간의 핵폭팔로 전멸이 되고 19장과 같이 짐승과 거짓선지와 붉은 군대가 암하겟돈에서 전멸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환란과 재앙이 없는 것은 아니로되 바벨론이 망하는 재앙을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는 것을 택한 백성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은 일도 없진 않지만은 바벨론이 받는 재앙을 받지 않고 남은 자 같이 복 있는 자는 인간 역사상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일 큰 재앙도 이제 남았고 제일 큰 축복도 이제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이어서 진리를 바로 찾아야 할 때는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오늘의 남은 전쟁이라는 것은 바벨론이 한 시간 동안의 전멸을 당하는 광경으로 사도 요한이 개시를 보았는데 오늘의 과학 발전으로 일어날 전쟁은 요한 사도가 보았던 인류 종말이 이루어질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 발전으로 세계가 한 시간에 살라지게 되는 원자핵이 나오게 된 것은 큰 재앙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계 인류가 한 시간에 없어지는 재앙이 온 후에는 성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개시록과 모든 선지서에 가르친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으나 무엇으로 보든지 지금은 심판계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경고의 나팔을 불 때가 왔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마지막 변화 성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이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라고 말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의 어떤 교파를 막론하고 산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다 하나같이 총 궐기에서 한대 뭉쳐 성별된 단체를 이루는 동시에 마지막 신령한 초대교회를 일으켜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초대교회는 알곡만을 모으는 마지막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게시록을 전할 자는 세상이 불타서 전멸되는 가운데서 재앙을 받지 않고 새시대 가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니 우리들은 각성하여 바벨론에서 주의 백성들이 나오도록 외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슬프다 주의 백성들이여 이때를 알라 각성하라 준비하라 하는 경고의 나팔을 나팔을 불 때는 이때이니 우리 기독교는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온 교회가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종된자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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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